오빠 기다려주세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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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해주세요 오빠아.. 미용이요 나는 빵 치크림 하세요? ㅋㅋㅋㅋㅋ 빵 리니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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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크흐키히 크흐키히 크흐키... 모세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킹 커플의 크흐키코입니다! 김경식입니다! 아! 파워입니다! 우와아아아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일본에서는 애교소의요라는 말이지? 애교는 듣고 있어요 구글로에 검색하셔서 그래서 이건 한국인vette 싶을 때는 제가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업계가 너무 멋져서 그런 tilted 한국인 어르신가 하는 때 Police는 어떤 느낌? 그건 마사지이잖아? 아니야! 구글에서 한국어 애교를 배웠습니다! 시작합니다! 근데 애교를 배웠을 때는 왜 이모크로 씹어? 즐거워! 첫 번째 낳은 것 귀신 끈 것 무서웠어 귀엽다 이건 한국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말한다고?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말한다고? 아이돌이 텔레비에서 애교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애교는 천재입니다 애교의 방법은 적당히 혀를 짧게 해라 그러니까 아이돌이 날리는거야 맛있어 맛있어 短은이면 맛있죠? 맛있죠? 한국어短은? 그거는 아니죠 엄청短은이면 남자친구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있어서 曖昧한短은이로 이것을 읽어보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 아 귀여워 이게... 두 번째 3인칭 화법 제가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한다고 그리고 내가 목욕이 일어나는 거 ※ literal 이것은 경식이 죽음 우와 이거 대박이다 힘들어 오오.. 행복하다 3번 시선은 아래에서 위로 시선은 아래에서 위로 얘기는 아니고 표정의 애교 눈의 표정의 애교 잠시만요 첫 키잖아, 첫 키!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가능한 애교인데 네오 이마그라이? 이마그라이하고 코코니? 초토쿠키 지금! 지금 애교 시작! 힘들었잖아 내가 힘들어 이거 진짜 괜찮아? 말 끝에 ㅇ을 붙인다 가장 쉬운 애교 알겠어 이게 애교 조지인의 호흡 알겠어 두 번째 부잉 부잉 이거 뭐? 이거 귀여워 부잉 부잉 내가 봤을 때 부잉 부잉 프랑스인들이 빵을 먹고 부잉 부잉 그런 것 같아 이거 좀姿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해 부잉 부잉 아! 아!怒을 때 例えば 여기가 부잉 부잉 아니지 나 이제 애교 부잉이라고 말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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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 못했어요 아! 아! 귀여워 아! 그래서 마지막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두 귀엽다 나 이제 애교부릴 거라고 말리지마! 나 이제 애교부릴 거라고 말리지마! 우리가 만나면 뽀뽀 해줘야 돼요! 뽀뽀 해줘야 돼요! 뽀뽀 해줘야 돼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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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주세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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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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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애교가 좋아? 할머니가 정말怖다고. 무슨 애교가 좋아? 아, 저거? 조금 차가우더라도 애교가 좋아. 한국 남자는 애교는 없나? 아니요. 아니요. 한국 남자는 애교는 없을 것 같아. 일본의 남자는 애교는 애교가 안 돼. 어떻게? 애교가 너무 애교. 한국 남자는 애교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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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맞아.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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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에더 연산을 재미있게 봐줘서 고마워. 감사합니다. 준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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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